감사합니다. 두정원입니다. 여러분 카네이션 선물 받으면 며칠 있다 죽이시죠? 화단에 심으면 월동도 가능한 야생화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어버이날 카네이션보다 야생화 카네이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크림 앤 누비입니다. 8종 세트로 나갔고요. 꽃이 지금 펴 있는 상태고 몽오리도 많습니다. 8종 모듬 5만원이에요. 금방 꽃밭으로 화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번 화이트 앤 누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캉캉 춤추는 무이들이 꽃밭 가득할 겁니다. 3번 레드 앤 화이트입니다. 매년 이렇게 꽃이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게 재미있지 않겠어요? 4번 핑크 글라데이션입니다. 모듬 8종에 5만원입니다. 핑크 글라데이션입니다. 엄청나여서 저희가 소개해 드립니다. 5호 레드 글라데이션입니다. 꽃송이가 보기보다 굉장히 큽니다. 꽃송이가 계량종이기 때문에 엄청 커요. 레드 글라데이션입니다. 엘로우입니다. 아주 색깔이 너무 상쾌한 색인데 제가 저녁 때 찍어서 색깔이 이렇게 좀 못 나왔습니다. 엘로우입니다. 체리 핑크 색인데 너무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입니다. 체리 핑크 아 정말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캉캉 춤추는 그 무이들이 엄청 저희 집에 많이 방문한 느낌이에요. 7번 체리 핑크입니다. 6번 레드입니다. 후기들 보면 이게 월동이 홍천에서도 된다고 하네요. 6번 레드입니다. 향 독일 장미 코데츠 헤르조킹 크리스티나입니다. 33,000원이고요. 아주 은은한 단맛과 크래식한 장미 부캐와 같은 사랑스러운 모습이 너무 예쁘죠. 향기는 저녁에 아주 달콤한 향이 나고요. 그리고 내한성도 좋고 병충해도 강하고요. 11월 초나 3월 초에 싹이 트기 전에 이렇게 삽목을 하시면 예쁜 수영도 만들 수 있답니다. 2번 향수 독일 장미 벵갈리입니다. 33,000원이고요. 벵갈리는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은 아이입니다. 아주 금메달, 은메달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색상으로나 품종으로나 굉장히 우수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살그색 오란지고 향기가 아주 풍부한 겹장미입니다. 내한성도 강하고 병충해도 강하면서 향기까지 좋은 벵갈리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사랑스럽게 피는 아이인데 내한성도 강하고 또 병충해도 강해서 상을 많이 받은 아이입니다. 공로상도 받고 금메달도 받고 추천합니다. 자, 3번 나리샤입니다. 비걸입니다. 내한성도 강하고 또 병충해도 강하고 꽃향기도 은은해서 아주 각광받는 아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장미를 매일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아일랜드 비걸 4번입니다. 붉은색이고요. 4개 계속 꽃이 피고 지는 아이입니다. 돌로미터는 콤팩트하고 굳은 성장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아름다운 색상 꽃이 만받아는 플로리 분다형입니다. 질병과 저항력이 뛰어난 금메달 등 굉장히 여러 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활짝 핀 분홍색 꽃은 크림색 속에 있고 다양한 색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4개 아주 아름답게 피는 장미입니다. 꽃송이들이 이렇게 여러 송이 모여서 아주 아름답게 피는 넝클성 장미인데요. 키가 제법 큽니다. 넝클로 한 170정도 됩니다. 장미는 이렇게 아주 튼실한 걸로 갈 거고요. 지금 꽃대들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꽃들이 봉오리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목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윈홍화입니다. 70cm 정도 되고요. 겹입니다. 아주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백윈홍화입니다. 70cm 되고요. 목단 45,000원입니다. 살령도화입니다. 45,000원이고요. 색깔이 지금 피어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긋고 찍은 겁니다. 설령도화입니다. 색깔은 더 예쁩니다. 목단 황간입니다. 황간 90cm 되고요. 65,000원입니다. 레몬색이고요. 이거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65,000원 65,000원입니다. 90cm 아주 큰 아이입니다. 자포금대 겹목단입니다. 90cm 되고요. 45,000원입니다. 자포금대입니다. 겹목단입니다. 자포금대입니다. 이렇게 아주 튼실한 나무고요. 꽃송이가 많이 맺혀 있습니다. 목단 정말 사랑할만 하더라고요. 피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요. 5번 5번 향옥입니다. 5번 향옥입니다. 겹목단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다가 졌어요. 꽃이 진관계로 37,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얼큰이 솔채의 스카비 5사입니다. 화경이 8cm에서 더 될 수도 있고요. 5개에 2만원입니다.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피는 얼큰이 솔채 5포트에 2만원입니다. 이렇게 꽃송이들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버들마편초입니다. 4포트에 1만원입니다. 키가 한들한들해서 굉장히 하하하다니 예쁘죠. 바람이 불면 버들마편초 자 말발도리입니다. 분홍말반도리 원정이고요. 수입되어서 좀 비싸네요. 3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화분에 아주 풍성하게 신겨져 있고 꽃대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사진 찍는 기술이 없어서요. 자 셀릭스입니다. 8만원이고요. 이렇게 물이 들고 나중에 물이 들 겁니다. 물이 잘 들어 있습니다. 목대가 굵직하니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외목대 목마가렛입니다. 핑크 15,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외목대 목마가렛 15,000원입니다. 한번 확 쳐주면 꽃대가 엄청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꿔주지 못해서 외목대 자 외목대 목마가렛 3색입니다. 15,000원이고요. 꽃이 얼마나 예쁘든지요. 그 다음에 이건 외목대는 아닌데 3색입니다. 15,000원이고요. 아주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려자기 나무입니다. 대가 5만원이고 소가 3만원입니다. 아주아주 예쁜 색깔이 진짜 오묘하게 변하네요. 이렇게 고급종입니다. 5만원 3만원입니다. 고려자기 이렇게 이렇게 예쁜 꽃이 변화무쌍하게 피는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실내 식물입니다. 저 아랫역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내 식물입니다. 60이고 중은 50정도 됩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고려자기 자귀나무죠. 초콜리프입니다. 15,000원입니다. 저희가 토븐도 같이 보낼 거예요. 15,000원입니다. 토븐에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대형 5대마리 키가 2미터고 폭은 엄청 넓어요. 70cm가 넘고 또 포천 1시간 거리는 3만원에 배송비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지금 이렇게 꽃대가 물려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이 떠져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는 배송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황금실 측백 평나무입니다. 여기 3만원이고요. 이거를 수영을 갖고 가면서 하면 너무 예쁜 나무가 되겠습니다. 황금색이기 때문에 눈이 시원하고 왠지 굉장히 부유로운 느낌이 들죠. 황금 편백나무입니다. 이번 2만 5천원이고요. 햇빛이 비치면 황금색이 너무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장미 식재 방법입니다. 천연 부엽토랑 생명정 이라는 토양 개량제를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장미 부엽토랑 굉장히 영양분을 좋아해서 비옥한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부엽토 잘 후숙된 부엽토 누시고요. 또 토양 개량제를 같이 영양가 있는 개량제를 누셔서 반포씩 반포씩 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땅 위에다 누시는 게 더 편해요. 땅 다 파고 누시는 것보다 땅 파면서 이렇게 다 섞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 하지 않죠. 구덩이를 판 다음에 이걸 하면 다시 다 섞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구덩이를 파면서 섞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포 정도 부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다 판 다음에 이렇게 후숙 테이비를 넣어주시고 살짝 덮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뿌리가 자라면서 먹을 테이비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퍼줍니다. 저는 지금 언덕에다 심을 거기 때문에 구덩이가 조금 경사짓게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장미는요. 밥이 꽉 차 있어요. 그 화분에 그래서 이렇게 칼로 말려있는 뿌리들을 좀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사방으로 뿌리가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으시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주시는데 너무 꽉 꽉 밟지 않아도 됩니다. 심으실 때 이 흙을 덮어주시잖아요. 근데 고랑을 내주세요.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이 조금 이제 물 주면 좀 멈출 수 있도록 고랑을 내주시면 장미는 특히나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랑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같은 경우엔 지금 언덕에다 심었기 때문에 고랑을 더 깊이 내줬습니다. 여러분 그 하분 넓이보다 그 뿌리 그 하분 지름보다 한 20cm씩 사방으로 넓게 구덩이를 넣어주시고 밑에는 한 삽 정도의 그 깊이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내주시면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는 흙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시꽃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꽃이 분별되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아트정원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